안녕하세요. IBI 국제백신연구소 책임연구원 송록입니다. IBI는 세계공중보건, 특히 개발도상국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또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실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병원들이 대부분 한국이 아닌 곳에 있다 보니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가졌어야 했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녀야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는 의사도 임상시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질환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개발과 보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